아 이건 뭐지 아 새로운 캐릭터 캐릭터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아 편집 왜 여자가 나와 나 남자인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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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남자 하면 안돼 왜 여자가 됐지 그래 남성 어 부모여 전자 부모는 뭐야 엄마는 엄마는 오드리 오드리 헬폰이랑 전혀 상관없는 얼굴인데 얼굴들이 다 어 무섭게 생겼어요 엄마 에블린 비올렛 오 지젤 에바 조금 착하게 생겼는데 오 애슐리 그레이스 한나 소피아 소피아 좀 괜찮은데 오 오 오 오 소피아 소피아 소피아가 그나마 괜찮았어 아빠는 음 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케빈 어쩜 이렇게 미시 오 사무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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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괜찮은데 그나마 문에 Margaret 하하하하 오 오 아까 사무엘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 모자 아 아빠 쪽으로 좀 더 가나 엄마 쪽으로 좀 가야되나 아이 사물이 이상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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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에반 좀 재밌게 생겼는데 어 근데 다 맘에 안들어 사실 어 앤드류? 앤드류? 클로드... 클로드는 너무 좀 평범하게 생겼어 보자 어 마이클 좋아 마이클 아 마이클 좋고 피부색은 뭐 적당히 정도 됐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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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회 불만이 상당히 많은 컷인데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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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 아 아 아 cos 별게 다 있네 아 그만해 없는게 나 그냥 없어 그래 피부상태도 딸기코 수염발진 퍼플러쉬는 뭐지 어이C 눈 색깔은 어이 이건 좋아 눈화장은 왜해 의상을 보자 어이 스마트해 별로 스마트해 보이진 않는데 플래시 좋네 모자는 아이 비니 모자 마음에 드는게 없어 어 이거 괜찮은데 아이 별로다 으허허헣 이게 뭐야 ㅎ허허헣 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 내 말만 들을까 으으으으 어이거 좋네 검은색 보다는 음 안경 하나 쓰고 음 이거 좋네 아이 안경이 별로다 보자 됐다 이거하고 능력치 음 어 기력은 지구력이네 지구력 사격 힘 음 음 음 음 기본으로 합시다 시작합니다 캐릭터 이름 어게임 찰칵 아하 첫 캐릭터네요 첫 캐릭터 이거 뭐야 하고 있는 거야 멈춘 거야 시작하고 있는가 봐 온라인 온라인이면 모든 사람들이 한곳에서 다 모이는 건가요 로딩이 종머리 걸리네 오오 전세계 플레이어들과 경쟁할 수 있다네 음 아 이게 따로 모이는 데도 있고 그냥 공용으로 쓰는 데도 있고 그런가 보네요 음 음 이게 특별한 설정이 없으면 그냥 랜덤하게 가는가 보네 음 어떤 얘긴지 알겠어요 아 배고프네 갑자기 아 GTA 온라인 시작합니다 아 아 운동도 하고 차도 사고 아 이 테니스 이거 어려워요 예전에 해봤는데 네트 넘기기도 어려워 아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거구나 오 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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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왔어 평판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평판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음 어쨌든 뭐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거잖아 응 얘 또 나타났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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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키가 왜이렇게 작아 아 키를 설정을 안했구나 아 아 남자는 키가 좀 커야 되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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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 응 한심한데 쳐다보는 것 같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첫입문과 레이스야? 음~~ 첫입문 첫 입문 첫 입문 오 차 고를 수 있네 음 아이 미승인이구나 승리의 세레모니 승리의 세레모니 갑시다 아이디가 잠깐만요 이거 하고 아이디가 기억이 안나 갑자기 뭐야 이 차 너무 느려 오오 오오오 처음부터 이렇게 할거야 꼴찌하겠네 또 뭐 오오오오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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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이 놓읍 못하는데 이거 갑시다 오우우우우우 오호호호호호호오오오오이 오우오오오옥 흐한 베린 왕아 달려 달려 잘 오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쟤 너무 말이 많아 따라잡아 주겠스 쟤 좀 DB airplane 말하는게 따라잡아 따라잡아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. 아 이미 아 그래도 뭐 주네. 어우 2000달러나 줘 돈 벌었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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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야 또 로딩이야 로우라이더 로우라이더가 뭐지 음 아이 느리네 아 200만원 있어요? 전 이제 아직은 얼마 없네요 자자 이제 뭐하면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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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알겠어요 일단 요거 해보고 어디가는거야 가자 아우 진짜 너무 어려워 어이 쭉 저런식으로 운전하네 오오오오 가고 있습니다 거래장소로 어 또 총싸움 해야돼 다다다다 다와 갑니다 여긴가 왔다 뭐 마야그레트 하라고 죽어 죽어 가자 아 죽은게 아니였어 오오오오 뭐야 없잖아 여긴가 저쪽 저쪽이네 저쪽 저쪽으로 가야돼 자동차? 차 하나 또 빌려야돼 빌려야돼 어 지쳤어 지쳤어 아저씨 잠깐만 잠깐 나오세요 빨리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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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잡으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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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아까 천천히 가는거 같다 또 되게 빨리가네 잠깐 비켜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급한일이에요 급한일 먼저좀 갈게요 우 ac 우오오오오오!!! 트 하필이면 차를 잡아도 이렇게 너무 느려 총 쏘는거 봐 참 망할 녀석 다 따라잡았다 야 너 왜 내려 저쪽에 저쪽으로 가야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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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? 쟤 쟤 저 찬가? 저 찬가? 어이 어디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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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지도 아 여기 있었구나 자자자 아이 뭐 근데 시작부터 마약점사라고 그래 좀 건전한거 없나 꼭 이렇게 이런걸로 돈을 벌어야 되나 여기는 ischer 어쨌든 뭐 이렇게 된거 빨리 가서 열심히 돈이나 봅시다 하 우... 여기서 신호등을 지키는거는 참 힘든 일이네요 와우 오우 빨간불인데 그냥 다 지나가도 별 그게 없네 와 더더더더더 차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여기는 차 막히는게 없어서 좋긴 하네 샤워 이런게 없나봐 아이고 미안해요 저저저저 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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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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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음? 얜 뭐지? 아우 쟤 무게 너무 잡는 녀석인데 그다지 니가 그런 말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쟨 정말 쉴 새 없이 얘기하네 워우 이게 겨우 500달러 오케이 그 다음 임무는 뭘까요